반갑습니다. 벅스앤 드링크아우드입니다. 금일 작업 차량은 수년간 관리해 드리고 있는 올유 그랜저 차량, 매장에 자주 방문해 주시는 단골 고객님 차량이며, 금일 스피커 부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운드를 한층 더 높여 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스피커는 포칼 K2 스피커와 유토피아 스피커 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고음 스피커는 TKEM 스피커가 사이드밀러 안카바에 레진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시공되어 있고, A필러에는 3W-0251, 홈용 유닛이죠. 3인치 미드레인지가 운전자 중심의 최적의 방사각도를 설정한 다음, 멋지게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워낙 유명한 제품, 포카 UW 6.5WM, 금일 새롭게 리뉴얼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프론트 미드 스피커는 6.5WM으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서라운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리어 스피커 확장 작업입니다. 이 제품 역시 프론트와 같은 자회사 ES-165K 제품이 패시브 방식을 통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리어, 도어 모두 다 기초 공정에 충실한 도어 댐핑 작업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도어 배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트렁크에는 소니 GS9이 광출력으로 브락스 DSP와 연동되어 있으며, 소니에서 나온 옵티카 출력은 오디슨 SFC를 거쳐서 동축 신호로 변환 후 DSP로 출력이 들어갑니다. 증폭된 신호는 모스콘이 AS 앰프 총 4대를 거친 후 스피커를 구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공을 완료 후 정밀하게 사운드 디자인 튜닝을 거쳐서 손님이 그동안 원하셨던 사운드, 거의 근접한 곡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청음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